경남도 차원에서는 관광특색이 비슷한 시군을 묶는 광역관광개발 추진이 한창입니다. 이를 통해 경남을 대한민국 4대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서부경남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군 간 단절된 관광사업 추진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경남도. 관광특색이 비슷한 시군을 묶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바다를 끼고 있는 사천남해 하동 등 7개 지자체는 남해안 해양복합벨트로 구성합니다. 민자유치 대형사업인 남해 지중해 경관 휴양지 조성과 사천 우주항공 도시관광 연계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리산권 지자체로 묶인 지리산 산림문화벨트에서는 지리산을 접하고 있는 서부경남 지자체의 사업이 많습니다. 산청은 지리산 케이블카와 랜드마크형 인공정원 조성, 함양은 웰리스 바탕의 프로그램을 즐기는 한방웰리스 관광 거점 사업, 하동은 화개장터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이 추진됩니다. 이 지역은 산림휴양과 산림레저, 산림문화권역으로 구분을 하고 지리산권 항공관광,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낙동강류역 9개 시구는 생태 역사벨트로 구성되는데 진주에서는 제1정수장을 복합 전시공간으로 만드는 도시숲 가족 힐링 충전소가 구축됩니다. 또 서부권의 진주, 동북권의 김해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관광 권역을 만들 방침입니다. 도는 철도와 도로망 확충으로 벨트 3개를 연결해 1시간대 관광권으로 만든다는 계획. 부산 전남과 이순신 승전지 순례길 조성, 전남 전북과 지리산 산림문화 엑스포 개최 등 초광역 협력도 함께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광역 벨트별 초광역 협력을 통하여 연접 시도와 초광역 관광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4대 관광지를 목표로 2035년까지 연 관광객 수를 8천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 국립공원과 수자원 보호구역이 있는 사업구역의 규제 해결과 주민 의견 수렴, 부족한 숙박시설 보호하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